3.15 경기도 이천시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제6대 총장으로 이정익 목사가 취임하였다. 이날 교계와 신학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취임식은 학교 기획처장 조성돈 박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또한 설교는 김상복 박사의 실천적 연구와 훈련이라는 제목자의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다. 특히 이정익 박사의 총장대심이 예수님이 보이신 실천적 사획이 이 학교를 통해 재현되는 축복을 언급하기도 했다. 취임사에 임한 이정익 박사는 미력 하나마 소임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앞으로 실천신학을 더 강조해 작지만 강하고 하나님 나라의 목회를 이루어가는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학풍을 이어가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이 시대가 요구하는 목회자를 양성해 나가겠다고 취임소감을 전했다. 실천신대는 조성돈 박사, 정재영 박사, 이범성 박사, 박종환 박사, 김선영 박사, 김정선 박사 등 6명의 전임교수와 신규 초빙된 개권 교수로는 고명진 목사, 김병산 목사, 송태근 목사, 이상학 목사, 유긴섬 목사, 지형은 목사가 있다. 한편 이정익 박사는 서울신학대학교 신학학사, 고려대학교 교육학석사,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 미주아주사퍼스픽대학교 명예박사를 마치고 전신천성결교회 단임 목사를 거쳐 기독교 대안성결교회 총회장, 서울신대 이사장, CBS 이사장, 대한성서공회 이사장, 한국보금주의협의회 회장 등 기독교 관련 단체를 두루 역임하였다. 기독교 대안성결교회